033530 안녕하세요.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. 세종공업은 동산은 자동차용 배기계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용 소음기, 배기가스정화기 및 기타 자동차 부품이 있음 주요 고객은 현대 슬래시 기아이며 현대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을 기준으로 공급 비중을 적용하면 약 27%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함 2009년 현대 기아의 품질 오스타 최상위 등급인 그랜드 품질 오스타를 현대 기아 협력사 중 최초로 인증받음 기업 개요 대시 자동차용 소음기, 머플러 및 배기가스 정화장치, 컨버터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올산 북구 효자로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생산 제품의 전량은 현대 슬래시 기아에 납품하며 주요 원재료인 철강제 및 컨버터 총매류 등을 현대 슬래시 기아로부터 사급하다 생산하고 있음 대시 세움 아센텍, 시종어메리커, 염성세종기차배건유한공사, 북경세종기차배건유한공사 등 국내외 다수 종속기업을 보유 재무 대시 국내 및 아시아향 주요 제품 수주의 감소와 유럽 매출 정체에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된 바 매출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신장 대시 유연가율의 상승으로 판매비 부담 완화에도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며 외환 관련 수익 확대 및 지분법이익 발생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반도체 부품 공급 완화로 주요 시장에서의 수주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주 확보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또한 기대됨 2023년 4월 12일 기준 장마감 세종공업의 시가총액은 191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세종공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17위입니다 세종공업의 상장 주식수는 2782만 961주입니다 세종공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종공업의 퍼은 110.81배이고 추정 퍼은 n-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.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8.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8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.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2원이고 추정 EPS는 n-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.46배 1487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.46%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.1만점의 n-a이며 목표주가는 n-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–62억원 –27억원 –32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–219억원 –108억원 –2억원입니다 세종공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6번지 35%이고 유보율은 2816.89%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0.64이며 전일 대비해서 2.78 더하기 0.11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0.62이며 전일 대비해서 8.32-0.93%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공업의 2023년 4월 12일 기준 장마감